여러분 이어서 기반설 19페이지, 기반설, 광역시설,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군객사업, 도시군객사업시행자, 공홍설, 공동구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반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도로 한 문제감입니다 기반설이 뭐예요? 그러면 뜻이 엄청 길죠 그 놈은 다 읊혀야 되니까,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읊혀야 되니까 뜻은 안 나오고 이 기반설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걸 7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께서는 이 파트 공부할 때 이것들을 기반설 하는데 성질이 같은 것들을 추리해서 7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시설 쭉 나와있죠 쭉쭉 해서 환경기술 쭉 나오잖아요 이걸 짝측해서 정량시 시험공부예요 보건, 위생선 뭐 쭉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할 일은 짝측입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환경기초설에 해당하는 기반설이 뭐가 있는가 5가지가 있다더라 이걸 기여하는 시험공부예요 5가지 이건 꼭 암겨야 돼요 이거 잘 나오니까 이거하고 방지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방지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고요 환경기술은 우리가 물질 쓰고 버리게 될 때 아무 데다 버리면 환경오염이 심화되는데 그 환경오일방지학에서 설치 이용되고 있는 기반설이 환경기초시설로써 오늘날 환경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요표하고 환경기술은 5개가 있다 5개를 암겨할 때 폐폐수수 빗물 해가지고 연상하면 돼요 폐폐수수 빗물, 폐차장, 폐기물 처림 및 재활용시설, 수지로용 방지설, 하수도, 빗물, 저장물, 이용시설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 방지설은 여기는 하수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천이 나오죠 헷갈리면 안 돼요 하천, 저수지, 유수지, 방화설비 쫙 있죠 읽어두시고 보건센설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하여 또 돌아가실 때 전염병학서를 방지해서 여기에서 바로 돌아가신들을 보내도록 하자 가축도 여기서 처리하자 하는 것이 보건센설인데 장사시설이니 도축장이니 그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이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암기 그리고 교통시설은 쭉 읽어두면 되겠죠 도로부터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은 건축으로 텅 비어있는 공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공간설로는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에 있다 공공공지라는 것은 시유지가 있다, 구유지가 있는데 도로 뚫면서 여유가 남았다 그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하는 쉼턴도 만들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다 공공공지인데 이런 공공공지를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공간시설로 보고 있다 3번 유통공업세례는 말 그대로 유통시구 공급시설이죠 유통업무세,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수도관, 전기선, 가스공급선, 가스관, 열공급설비 이런 것들이 다 공급설비에 들어가니까 유통공급시설로 들어가죠 방송통시설, 공동구, 시장 이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집어넣어서 전선도 집어넣고 수도관도 집어넣고 등등 넣어서 여러 가지 유통시키니까 공동구도 유통공급설로 보는 것이죠 시장통은 여러 가지 물품이 유통되고 공급되는 장소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공급설비죠 유료저장 및 송효설비 기름을 저장해서 보내는 설비가 유료저장 및 송효설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통공급시설이다 그다음에 공급문화시설에 해당한 걸 보면 학교 공공청사, 증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꼭 여러분이 알아줄 것은 환경기술하고 방제시설, 보건선시설 이런 것들은 좀 짝질해서 알아주십시오 이 문제가 159페이지에 기출문제 A시라는 해놨는데 159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그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159페이지 가서 한번 눈으로 한번 찍고 봅시다 159페이지에 보면 A제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설 종류와 그 해당 시설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2회 때 나온 건데 딱 보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함께하고 들어왔는 걸 물어봤던 것입니다 5번이 답인데 폐기물 처림이 제왕설은 뭐예요? 환경기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선시설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종류를 알고 들어왔나? 이걸 가지고 3번 최근에 출제한 바 했으니까 환경기초시설은 꼭 암기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자고요? 환경기술은 폐폐, 수수, 빗물, 폐차장, 폐기물 처림이 제왕설 그 다음에 수지로엠 방설, 하수도, 빗물, 저장 및 이용해서 이렇게 철저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이어서 20페이지 심화학습을 들여다보면 이제 금방 보았던 여러 가지 기반설이 있었잖아요 이 기반설 중 세 가지 기반설을 다시 세분합니다 이름을 도로가 하나 있죠 자동차 정류장 하나 있죠 광장 하나 있죠 이 중에 자동차 정류장에 따라 중요표 그거하고 3번하고 비교 자동차 정류장을 가지고 한번 출제했는데 어떻게 나왔냐 자동차 정류장이 속하지 않는 게 이렇게 함정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잠시 멈췄다가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자동차 정류장인데 6가지가 있죠 여객 자동차 타미널, 물류 타미널, 공용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 자동차 정류장에서 복합, 환승을 했다 그런데 3번에 교통광장은 광장일종이지 자동차 정류장은 아닌 겁니다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거 찾아라 해놓고 교통광장을 집어넣었던 건데 기춤제 교통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고 광장일종이다 이 정도를 보시고 그리고 광장 중에는 건축물 부설광장도 있다 이렇게 하나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13번 광역시설이나 있죠 이 광역시설은 이 기반서에서 파생됩니다 그래 광역시설을 하고요 또 이 기반서에서 도시 군객설도 파생돼요 또 여기서 공공설도 나오고요 또 여기서 공동구도 나오죠 공동구 아까 공동구는 유통공급설비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광역시설이 뭐냐 이 광자가 넓은 광자고요 역자가 지역력자예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와 관련된 시설인데 이때 넓은 지역인 광역은 최소한도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광역이라 표현하고요 여기에 A씨가 있다 B씨가 있다 C군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때 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찬체에 걸치게 되는 지자체에 걸치게 되는 두 개 이상의 인접해 있는 특광특특 C군인 그런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가 있다든가 철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 합니다 또 한가운데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공항을 설치했다 장사했으나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걸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런 것도 광역시설 합니다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해야 되겠죠 묶어주는 조치를 광역계획권 지정이라 해요 지정하고 나서 이 안에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짜겠죠 그 계획이 뭐냐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것이죠 이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이 계획에다가요 바로 이 광역시설을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다 설치를 이렇게 하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광역도시계획할 때 광역,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광역 광역시설 때 광역하면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리했냐 두 개 이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도시군객시설은 뭐냐 도시군객시는 이 기반설 중 그런데 이 땅에다 이 도로인 기반설 설치하려고 할 때 도시군가로 이발해서 딱 결정해요 미리 부지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도시군관리객으로 도시군가로 결정해 놓은 시설 이걸 도시군개서 합니다 그 내용이 14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공공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공시설 오른쪽에 18번에 나와 있죠 공공시설은 도로 여기 교통시설에 도로 나와 있죠 공원, 공관시설 나왔었죠 철도, 여기 교통시설에 있었죠 수도, 여기 아까 유통공시설에 있었죠 이런 도로, 철도, 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18번 그 다음에 15번과 16번은 비교 아까 이렇게 여기다가 도로 만들겠다고 딱 도시군가로 결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나요 도시군객시설이라고 그랬죠 이 시설이 도로면 도로가 만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 주들한테 다 보호상체하고 설권 넘겨받고 공사비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객시설사비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를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객시설사업 뜻은 한 번 기출된 바 있는데요 도시군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산업 또는 계량산업입니다 도시군객설이지 기반시설을 그러면 틀려요 기반설이 아니라 기반설 중에서도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객설이고 그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산업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이다 이렇게 15번 도시군객시설했다 중요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6번 보면 도시군객사업이 있죠 이것도 한 번째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도시군객시설사업하고 도시군객사업은 다르다 이게 더 넓은 의미의 용어다 여기에는 이제 금방 보았던 그 사업도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군객시설사업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밑주강경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객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도시군객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나 있다 뭐냐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밑주강경정비에 따른 정비사업 이걸 묶어서 도시군객사업 이 세 가지는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냐면 도시군간리객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간리객을 취하게 한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를 꼭 넣을 거 이 세 가지 중 도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 정비사업은 도시밑주강경정비을 통해서 한다 그런데 도시군객실사업은 앞에 법이 없죠 그 말은 국토개법에서 직접 정의만에 따라 합니다 국토개법 그 다음에 17번 이 도시군객사업 시행자의 뜻 도시군객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한 자가 도시군객사업 시행자가 되어 있죠 이 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었나요?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다 이 법에 따라 했던 거 아니죠 이 법이 국토개법인데 다른 법에 따라 하는 것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도시군객사업 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객사업을 하는 자다 이 법에 따라 하는 자만을 말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만일 말한다 그러면 틀리고 다른 법에 따라 하는 사업도 사업 시행자라면 이 사업 시행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다른 법률에 따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이 아까 유통 공급 시설에 들어가 있던 공동구 있었잖아요 공동구 뜻 뜻은 우리 도로변에 전봇대가 저장 설치되어 있고 전봇대 위에 전선이 있고 전하선이 있다 너덜너덜해서 미간을 해치고 있다 차가 가다가 받아버리면 이 도로 구조가 엉망이 되어버린다 교통 흐름을 막아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신도시 만들게 될 때는 야, 앞으로는 지상에다가 이런 걸 설치하지 못하도록 땅 속에다가 턴을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도로 밑에 턴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집어넣을 하자 전선, 전하선, 수도관, 하수관 등등 이걸 다 공동으로 수용토로 해버리자 그런 공동으로 수용하게 한 그런 터널 같은 그런 구멍을 공동구 그래요 그리고 공동은 반드시 지하에서만 설치하게 됩니다 이 땅 속에 묻는다 이걸 지하 매섬으로 하는데 지하 매섬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에서만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으로 하는데 이 공동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안에 이렇게 도로에 있는 것들을 다 철거해서 오히려 다 공동으로 수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간도 계산하고 도로 구조도 확보할 수 있고 양호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발 밀도관리기업 기반설 부담구역 22번 기반설치병이 있죠 거기에 있는 것들 20번은 우리 기본소 232쪽에서 자세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21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234페이지에서 22번 기반설 설치병은 237페이지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만 여기서 보고 넘어가겠는데 20번 보면 개발 밀도관란 말 그대로 개발이 미리 빽빽한 미리예요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겠다 규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개발 밀도관란 것은 모 지역이 이미 개발로 인하여 시내가 형성되어 있어 형성되어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다시 올려버리면 그 지역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로니 수도니 하수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죠 초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부족할 수 있죠 근데 더 이상 더 설치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도로 확장할 수도 없고 상하수도 더 큰 거 땅속에 더 묻을 수도 없고 초등학교 확장도 못한다 이런 장소에 딱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개발 밀도관란입니다 개발 밀도관란을 딱 칭하면 그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조회하는 건폐용종일이 세게 강화 적용되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강화 적용된다 그 말은 건축물을 이 구역 지정하기 전부 다 적게 되라 그 말이에요 적게 지도록 규제해버리면 새로이 들어오는 인구수가 둔화 감소돼서 기존에 있는 그 기반세는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것들이 부족함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지정한 것이 뭐냐 하면 개발 밀도관리기역 이런 개발 밀도관리기역에서 포인트 다시 한번 봅니다 개발 밀도관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세의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와 곤란한 지역 그것도 지정합니다 곤란한 지역 하면 대표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에요 여기는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하고 권합니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다면 지정하도록 규제합니다 지정하게 되면 권필, 용종률이 어떻게 된다? 강화 적용 강화의 반대모를 말할까? 완화 완화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강화 중요표 특히 용종률을 밑에다가 50% 이렇게 하나 써놔요 50%까지 강화된다 그 말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까지 그 대지에다가 50층짜리 빌딩을 실수는 땅이었는데 이 구역을 지정한 후부터는 용종률이 50% 자동 강화가 적용되므로 건축으로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25층에 밖에 못 치죠 25층을 날려버려요 그래암으로써 인구 유입이 둔화 감소대로 해서 그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기반세인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같은 것들이 부족함없이 운영되도록 하자 그럴 뜻인 것이 개발 밀도가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21번 기반세 부당 반대예요 시외각지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반세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변화가 발생해서 개발이 막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다 그런데 아직 기반세 계획적으로 아직 안 깔려 있다 그럴 때 꼭 지정하게 되는 것이 기반세 부당국입니다 이런 개발 밀도 관리구는 시외각지대 정한다면 기반세 부당국은 시외각지대 정한다면 그래서 서로 지정하게 되는 장소와 다르므로 개발 밀도 관리구하고 기반세 부당국은 같은 장소에 절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반세 부당국은 개발 밀도가 애교적이 있다면 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애자가 밖에 있자거든 거기다 체크 애교적으로써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기반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체크 지정해서 기반세 설치에 따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거기인데 이런 기반세 부당국이 정되게 되면 어떠한 기반세 설치가 필요했기에 정했던 것이냐 일곱 가지 박스 안에 그게 중요해요 도로, 동그라미, 공원, 동그라미, 녹지 동그라미,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럼이 제어하는 것 동그라미 처라고 했는데 사업은 안 했죠 이 사본은 별표 달아나요 이 기반세 부당국이 정되면 대학교까지 꼭 설치가 필요한 건 아니다 대학교, 제, 이 말 중에 이걸 3번 출제했으니까 대학은 필요 없고 초, 중, 고 이렇게 대학은 제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이 기반세 부당국이 정된 장소가 되면 그걸 정했던 특강특득시장소라는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상으로 기반세를 쫙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땅주들 땅값 올라가고 주죠 이제 건물 신축 충청하면 돈 법니다 집값 땅값 올라가죠 이때 그 민간 사업자들한테 미안하지만 너네들 또 돈을 일부 좀 내라 그 돈 가지고 이 구역에 설치해 들어가는 기반세 설치병으로 쓸 테니까 내라 그때 내게 하는 돈이 22번입니다 기반세 설치병이에요 그래서 기반세 설치병이란 것은 단독택 및 숙박시설 등 그런 시설을 신축, 중축했다 포인트 신축, 중축 행위를 하게 될 때만 내게 하는 돈이다 이 정도를 보십시오 이제 문제 풀고 마치겠는데요 자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뭐냐 이렇게 쉽게 나와서 30회 때 도시, 군객, 수립 대상 중 일부였다 포인트 잡아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개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지구당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